주스나 좀 갈아 먹을까? 주스나 좀 갈아 먹을까? 아, 영어로 해도 이거구나. 네, 그런 써놓으면 안 까먹게. 이거 맛있어요. 가르보카도. 늘 아침 루틴이 있어요, 동해가. 아, 진짜. 와, 자기관리 철저하구나. 왜 그러지? 흔들어야죠. 아니, 원래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. 오늘 처음 해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게. 아니, 이게 말이 됩니까 매일 먹는데 이게. 왜 자꾸 뭐 안 되게 하나. 동해 씨, 솔직히 당황했죠? 아니, 오늘 되는 일이 없냐. 수분을 더 넣어야지. 아, 우유 같은 걸 넣어야지. 물이 부족해서. 물이 부족해서. 왜 그러지. 이거 한 잔 드세요.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? 엄마들이 저렇게 드시잖아, 설거지 안 할려고요. 설거지는 제가 해드리면 되는데. 남의 숙도 충분히 이제 가능해요.